학당 로고 학당 로고 하나 가지고 놀아도 재미있어요. 제 책 중에 한국 큰 스님 책 중에 경호 스님 파트 가보시면 이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무극이고 한 점이 생기면 태극이다. 학당 로고가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책에 이미 다 해놓은 거니까 무극에 초점이 하나 잡히면 태극이다. 텅 빈 중에 알아차림. 이쪽이 공적이면 이쪽이 영지. 공적 영지.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고 있다. 천부경 같으면 무에서 하나가 시작됐다. 그게 텅 빈 중에 선명히 알아차림. 텅 빈 중에도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알아차림이 또렷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초점이 잡혔다는 건 바로 이 현상계를 놔둘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텅 빈이 여러분이 깊은 잠을 주무시는 상태에 해당된다면 제가 이런 설명도 드린 적이 있어요. 초점이 딱 잡혔을 때가 언제냐면 깨기 직전에 딱 정신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그때 탁 눈 뜨면 뭐가 되죠? 생각감정 오감의 현상계가 이제 내 우주에 들어오죠. 그 직전까지는. 꿈꾸는 거 아니라면 아무것도 없죠. 텅 비어 있다가 딱 정신 챙겨 정신이 딱 차려진 것처럼 한 점 초점 모여서 현상계를 인식한다. 그게 무극 태극 황극하고 잘 통합니다. 텅 빈 건 무극. 텅 빈 중에도 내가 있었거든요. 알아차림이 없는 건 아닌데 또렷하지 않아요. 그 알아차림이 또렷해져 가지고 참나도 알아차리고 동시에 바깥세계도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요겁니다. 그래서 이 한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부경에도 텅 빈 무의 무가 바탕인데 하나가 생겨서 그 하나가 생기니까 그게 셋으로 찢어져서 천지인으로 찢어져서 천지인이 뭡니까? 생각감정 오감이에요. 생각감정 오감이 천지인의 전부라는 건 아니고 생각감정 오감도 천지인이에요. 제 3.1 신고 해설에 다 돼 있어요. 천부경 해설에 생각감정 오감이 탁 찢어지면서 천지인이 쪼개져 가지고 삼라만상이 내 마음에 탁 나타납니다. 그거 신기하죠. 그래서 명상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보시면 이게 관찰돼요. 텅 빈 중에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순수한 존재감이라고 제가 제 책에서 혹시 순수한 존재감 만나면 텅 빈을 말합니다. 텅 빈이 주인. 공적 영지로 하자면 공적 영지 작게 이건요. 공적 작게 쓰고 영지. 왜냐. 이 안에 이것도 텅 비어있거든요. 텅 비어있는데 알아차린 힘이 선명하게 작용합니다. 그럼 이 힘을 가지고 뭘 알아차리냐. 지가 지를 알아차려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려요. 태극은 자신을 알아차려서 어떻게 알아차리냐. 육바라밀로 가볼게요. 육바라밀이 선명하다는 걸 압니다. 자기 안에. 자기 안에 텅 빈 중에 육바라밀의 진리가 선명합니다. 오행으로 그려도 됩니다. 오행으로 그리는 게 좋은데 육바라밀로 오늘 그려볼게요. 육바라밀도 오행이랑 같은 거니까. 자기 안에 우주 돌아가는 음양오행 육바라밀의 원리가 선명히 있다는 걸 압니다. 자 여기까지는 현상계가 지금 나타났지 않았죠. 그래서 이 도인과 일반인 차이가 깊은 잠을 주물 때 사실 여러분 무국 상태인데 몰라요. 그냥 좋았다 하고 일어납니다. 도인은요. 자기가 그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도는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도를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모르고는 다 살고 있어요. 몰라도 다 도로 살고 있어요. 자기 마음 굴리는 거 다 양심 욕심 충돌시켜 가면서 살고 계세요. 그런데 양심 욕심을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힘들어 한다고요. 본인 저 속에서 지금 이런 공적 영지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면 또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주무시는 게 그러니까 명상에 드는 거예요. 깊은 무의식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참나를 만나고 또 회복해 가지고 정신 차려서 다시 현상계를 놔두고. 여러분은 매일매일 빅뱅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깊은 잠에서 여러분 시간 공간 있나요? 없어요. 나와 남도 없어요. 그런데 정신도 초점이 딱 바로 이 현상계를 인식할 정도로 또렷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무극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면 멸진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들어가니까 더 선명하게 알죠. 무의식 중에 아는 거랑은 다르지만 그래서 유사합니다. 유사하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정신 차릴 때 고정신이 태극이라 명상에서 의도적으로 그 정신을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중에 또렷이 참나를 잡으면 영지가 활성화된 상태로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생각도 감정도 오감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 상태는 저는 이 상태는 나라는 존재감이라고 번역합니다. 제 책에는 다 이렇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감 순수. 왜냐? I am 짜리에요. 여기는.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영지는 영지가 강화되면 뭐라 한다고요? 진리를 알고 있어요. 이 영지는 영지에는 대상이 있어요. 진리입니다. 영지는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 이 의식이에요. 공적은 뭐죠? 이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지만 비활성화된 상태가 공적이라면 영지도 다 들어있고 진리도 다 들어있는데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지는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자기가 자기를 반성적으로 인식하면서 이게 생각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직관으로 돌아보는 데서 이 상태는 직관만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영지가 진리를 직관하고 있어요. 직관은 생각 안 쓰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일반인은 명상에 들어도 이 영지를 만나도 공성을 잘 모르실 거예요. 처음에 영지를 만나요. I am 상태. 나라는 존재감에 들어가요. 나라는 존재감이 있어 보면 여기도 미묘한 이원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이원성의 근원이 텅 빈이구나 하고 아는 거는 좀 더 뒤에. 여기까지 바로 알아내면 좋으시지만 그러다 보면 알게 돼요. 왜냐. 에고도 사라졌고 시간 공간 뭐 이원성도 모르고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더 알아차리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알아차리는 자를 또 느끼고 있는 자가 있어요. 이게 나라는 존재감 상태예요. 그 안에서 더 근원이 뭐냐. 그럼 그게 더 공성이다 해서 인도 성자들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I am 상태에 들어가는 거 있죠. 최근에 그 탐구사에서 자기 사랑이란 책 새로 나왔다고 자기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이 I am 상태를 자기 사랑이라고 우주가 나인 그냥 그 상태. 인도에서는 이 상태 안 좋아해요. 왜? 이 상태에 있으면 현상계가 창조돼 버리거든요. 현상계가 내 마음에 나타나 버리거든요. 이 상태를 넘어서 순수한 전제감으로 들어가자는 그 내용만 담은 책이 막 이렇게 해서 몇 권씩 있어요. 그 힌두교 성자 중에 마하라지. 마하르시도 같아요. 마하르시도 이 상태로 살다가 진짜 마지막 죽을 때 해탈할 때는 이리 들어가야 된다. 왜? 그래야 다시는 현상계가 내 마음에 안 나타난다. 내 마음에 자꾸 현상계가 펼쳐지면 윤회를 하게 되니까 윤회를 떠나려면 어떤 상태를 떠나야 돼? 이 상태마저 떠나야 돼요. 이런 게 힌두교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있는 이론이에요. 이걸 다 체험하시고 이론화합니다. 우리 안에서 수신결에서 공적영지 그랬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도 말하면 이래요. 그래서 천부경에서도 이걸 무라고 하고 무에서 하나가 나왔는데 하나에서 십이라고 해서 온 우주가 다 나왔는데 무진본. 다 뭐가 근본이다? 무가 이 모든 것의 근본. 무게화. 다 무를 다듬어서 만든 거다. 이 우주가. 지금 내가 IM이라고 하는 이 신성한 의식, 하나님 의식을 갖는 거나 거기서 이 신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우주가 창조되죠. 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로고스를 갖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이 자리가 지금 IM이니까 신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진리들이 뭘까요? 육바람이네 진리가. 이게 로고스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로고스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말씀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빛이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빛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잔을 땅, 천지, 우주 다 만들었다. 거기에도 요 진리가 그대로 성경에도 녹아있습니다. 그때 그럼 요 하나님, 텅비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안 나오죠. IM만 나오죠. IM부터 나오죠. 요 하나님은 어디서 나오냐? 유대교 카발라 가면 하나님 이외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천지창조 하나님 이전의 하나님으로서 아인소프라고 합니다. 아인소프라는 하나님의 본래 상태가 있었다. 그게 요거에요. 공적. 공적. 그래서 아인소프는 무한정자 이런 뜻입니다. 무제약자. 어떤 제약도 없는 상태. 동양에 이게 뭐겠어요? 무국. 그럼 공적은 무국. 동그라미는 무국. 그럼 이 영지는요? 태극. 그래서 태극에는, 태극은 벌써 보세요. 영지가 진리를 직관하고 있죠. 태극은 뭐로 그려요? 음양으로 표시하는 것. 여기는 이미 첨나자리지만 이원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원성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태극이다. 현상계처럼 음양이 될 수 없는 게 아니고 이건 음양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하지만 미묘하게 이원성이 있다. 무국은. 어떤 이원성도 못 그리니까 그냥 동그라미 하나로 밖에 못 그립니다. 그래서 저희 학당 로고는 무국이 태극으로 초점이 맞춰진 것도 표현하고 있고 태극이 다시 뭐를 해요 그러면? 현상계를 만들어요. 그럼 다시 저희 학당 로고는 두 가지로 해석하면 재미있겠죠. 동그라미, 바깥 동그라미를 무국으로 보면 가운데가 태극이고 무국이 태극이 됐어요. 태극이 이제 이 한 점이 괜히 질문하셨죠? 일이 너무 커지는데 아무튼 무국이 태극이 됐죠. 또 다 지우고 이왕 온 것 가죠. 달리죠. 안에 속을 안 채워볼게요. 구분하시라고. 이게 지금 무국이 태극이에요. 여기서 이제 현상계가 펼쳐집니다. 음양오행. 육바라밀로 우주가 펼쳐져 돌아가면 여긴 뭐가 돼요? 이제 현상계가 되죠. 현상계 여기는 이제 이때는 하느님을 황극이라고 그래요. 황제 노릇하니까. 현상계를 불리니까. 경영자니까. 경영자 할 때는 황극. 황극은 무국은 동그라미 태극은 음양 황극은 보통 오행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왜? 동서남북의 지배자라고. 예수님 십자가가 동서남북 이 우주 지배자란 뜻이에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리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진리대로 현상계를 다스리는 황극이다. 경영자다. 메시아다. 이 소리를 해 놓은 거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단순히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안 그럼 뭐 어디 단두대에 처형 당하셔서 단두대를 교회 상징물로 쓸 거예요. 거기다 목 걸어놓고 할 겁니까? 아니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죠.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의 진리. 동양도 다 십자가에요. 인의의지, 동서남북 밖에 없어요. 그게 만고, 동서고금 어디나 하나님의 진리는 십자가로 딱 봅니다. 너 카톨릭하고 좀 다르다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고 인의의지. 그러니까 동양의 십자가를 설명한 거예요. 카톨릭 거랑 비교하지 마시고 같은 아무튼 모양을 갖고 있죠. 십자가.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제가 육바라밀로 그려놨을 뿐이지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오행을 그려놔도 같은 소리입니다. 자, 음양오행과 이런 육바라밀. 팔괴를 가지고 천지를 굴리는 자리. 이때 이 하나님은 황극 하나님이 됩니다.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상계가 펼쳐집니다. 그때는 이제 절대계와 현상계의 의미에요. 저희 학당 로보가. 이제 아시겠죠? 무국과 태극이 들어있고 태극이 똑같아요. 태극이 현상계를 이제 한 점의 영지가 현상계를 놔두면 지금 이 자리가 공적 영지잖아요. 공적 영지가 생각감정 오감의 세계를 만들어버리면 그래서 지금 여기 또 육바라밀인데 마침 육도도 여섯 개죠. 육도를 굴리면 그럼 거기가 이제 선악을 집행하고 선은 상 주고 악은 벌 주면서 육도를 경영하면 그거 황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리가 이제 황극 자리가 돼요. 그래서 무국, 태극, 황극 이렇게 돌아간다. 철학은 뭐냐? 방금처럼 이 철학과학 얘기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철학은 뭐냐? 동그라미를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철학은 이 참나 안에 무국, 태극, 황극의 요소를 알아내는 게 철학입니다. 참나 안에 이 참나가 우주를 경영한다. 황극. 참나는 원래 텅 비어있다. 무국. 그런데 그 안에 우주의 진리가 이미 원판이 다 들어있다. 이 원판을 직관하고 있는 세계가 있다. 진리를 이 영지가 한점 영지가 진리를 직관하고 있는 세계가 있다. 이거 알아내면 철학자입니다. 철학은 이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저는 근본 원리라고 부르고 서양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로고스나 이데아라고 부릅니다. 로고스는 조심해야 될 게 로고스는 다 로고스예요. 근본 원리도 로고스고 현상계 로고스가 발출돼서 육바라밀이 구체적으로 구현될 때 법칙으로 쓰이면 그때는 보편 법칙이라고 불러요. 왜냐? 보편 법칙은 시공간 안에서 발견돼요. 여기서 발견되는 만유인력의 법칙. 이것도 로고스예요. 현상계 안에 작동을 하고 있죠. 여기는 현상계 안에 작동을 안 해요. 근본 원리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 있는 원천 정보예요. 그게 시공 안에 반드시 표현돼요. 안에 있는 건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왔을 때는 보편 법칙. 안에 있을 때는 근본 원리. 안에 있을 때는 이데아. 밖으로 나왔을 때는 보편 법칙. 다 같이 부를 때는 그냥 로고스. 안팎을 다 하나로 부를 때는 그냥 로고스. 이해되시죠? 로고스. 그러니까 둘 다 로고스기 때문에. 서양이랑 동양이. 정양 철학 공부하실 때 제일 재밌는 게. 서양은 이 안팎을 다 근본 원리. 보편 법칙을 하나로 해가지고 로고스 이렇게 불렀어요. 동양이랑 똑같은 말이 동양에서 뭐냐면 원리예요. 동양도 선천 원리, 후천 원리 다 하나로 얘기할 때 그냥 원리. 우주에는 원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개별 사물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원리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죠 원리는. 이거 하나의 원리도 안 보이죠. 이걸 가지고 개별 사물을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는 중에. 우리 머릿속에 원리가 관찰되는 거예요. 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자극하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어떤 법칙이 찾아져요. 우리 정신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 법칙도 알아내는 게 정신으로 알아납니다. 그런데 보편 법칙 알아내는 학문을 뭐라고요? 정신이 보편 법칙을 탐구하는데 뭘 쓰면 되냐? 직관, 형이상학 세계가 직관이 주라면 이쪽은 뭘 써요? 이쪽은 분석을 쓰죠. 보편 법칙은 분석을 합니다. 물론 직관의 도움을 받죠. 당연히 형이상학 도움도 받아야죠. 직관의 도움을 받되 분석을 위주로 해가지고 현상계의 보편 법칙을 탐구합니다. 개별 사물 간에 어떤 질서,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지 연구하는 게 과학이고. 바로 시공을 초월한 참나 세계에 들어가서 시공을 초월한 명상 상태, 산매 상태에서 우주 본래의 정보를 직관하는 것을 철학의 본연이죠.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철학의 가장 본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만 이제 철학 과학이 다 설명되지 않아요. 뭐가 좀 빠졌죠? 요거 알아내시면 제 강의 많이 들으십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알고만 계시면 돼요. 아시나요? 뭐냐면 방금 말한 건 과학의 보편 법칙이고요. 과학의 보편 법칙은 이제 직관의 도움을 받아서 분석을 통해서 현상계 개별 사물을 경험하고 실험하면서 법칙을 찾아내면 돼요. 철학의 핵심은 또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서 직관에서 진리를 알아내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있는 게 철학의 보편 법칙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로 지금 율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정보를 바깥 구현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보편 법칙. 그건 철학적 보편 법칙이 있습니다. 철학적 보편 법칙은 뭘 따지냐? 철학적 법칙은 선악을 분간하는 보편 법칙이에요. 과학은 인과를 분석합니다. 인과를 좁게 해석하지 말고 다 인과예요. 현상계 모든 이원성은 다 인과예요. 부처님 말씀 있죠?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다. 이걸 인간으로는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이 필연적으로 인과적 관계냐? 이 자체 다 인과예요. 내가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있죠.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 관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타자가 있어서 내가 정립이 돼요. 나 그러면 벌써 타자가 아닌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면 또 내가 아니라는 뜻이고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존재의 조건이 돼주죠. 그럼 이게 우리가 서로 인연이 돼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광의 인과로 보셔야 됩니다. 꼭 어떤 씨앗을 뿌려서 시간이 지나서 결과물이 나와야 인과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해주니까 그것도 인과예요. 그래서 현상계에서는 이 인과를 연구합니다. 이원성의 세계에서 서로 어떻게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인과 속에서 굴러가는지. 그런데 철학은 뭘 연구합니까? 선이냐 악이냐를 연구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무리 보편 법칙을 많이 꿰뚫어 알아도 철학 공부를 안 하면 뭘 판단 못 해요? 선학 판단을 못 합니다.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을 못 해요. 이런 짓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 하면 또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철학 공부를 꼭 하셔야 과학과 함께 철학 공부를 하셔야 여기서 선학 판단을 어서 끌어온 거예요. 이 보편 법칙은 직관에서 바로 나온 겁니다. 참나가 자명하다고 한 게 선이고 참나가 찜찜하다고 하는 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명상과 철학적 직관이 없다면 철학적 보편 법칙은 선학의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왜? 시공 안에서 근거가 찾아지면 과학자들이 다 찾았겠죠. 선학이 이러네. 모세 식괴명도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돼야죠. 모든 종교에 있는 율법도 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겠죠. 그런 게 아닙니다. 입증이 안 돼요. 우리 안에 양심만 알고 있어요. 그거는 자명하고 이거는 찜찜해. 그게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짓은 하면 되고 이 짓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학의 기준을 어서 끌어내세요. 사시면서. 자기 영혼 속에서요. 저 속에서 옳다라고 하면 자기가 맞다고 여기고 그르다고 하면 아니라고 여기요. 일반 학문도 똑같아요. 일반 과학도 결국은 직관에 의존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근본적으로 아무리 분석을 때려도 자기 영혼이 저 내면에서 참나가 오케이 해줘야 희열이 옵니다. 답을 찾았다. 만유인력 법칙을 찾았다. 유레카 외칠 때는요. 참나가 인과를 해줘야 돼요. 다 결국은 자기 내면의 인과를 받아요. 그래서 과학도 결국은 철학과 한 덩어리다. 하나로 굴러가는데 분석을 주로 하고 직관이 좀 돌 필요해도 된다. 과학은. 그런데 철학은 직관이 튼튼해야 된다. 직관이 강력하고 거기에 분석이 따라가야 결과물이 나옵니다. 선학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 철학과 과학 차이입니다. 종교는 뭐냐. 이 철학을 신앙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과 종교는 다른 게 아닌데 속은 같은데 알맹이가 포장지가 철학은 의심하라 하고 접근시키는 방법이고 종교는요. 믿어라 하고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방편이 다르지 들어가면 똑같은 철학이 있어요. 결국 이 철학을 못 깨달으면 종교로 가도 성인이 못 돼요. 학문으로, 철학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철학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철학을 모르고는 철학자도 종교인도 될 수 없다. 사실은. 지금 고등 종교들이 헤매고 있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과학자들은 지금 과학자들의 몫을 하고 있죠. 자명하게.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밝혀가고 있고 물질문명을 끌어올려가고 있죠. 지금 이 땅에 모든 인류, 지금 역사 이래 많은 종교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은 뼛속까지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철학을 하고 있는. 인류의 자명한 철학적 진리를 내 내면에서 뿌리까지 캐가지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지도할 수 있는가. 그게 안 되신다면 여러분. 그럼 이거 불교인은 견성해야 되고요. 기독교인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혜로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교는 불성의 지혜, 반야바라밀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야바라밀과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는 양심의 지혜가 아니고는 양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심의 지혜를 절대로 선악판단을 자명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추정만 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웬만하면 이쪽이 선이 아닐까라고. 근데 살짝 더 조건 복잡하게 하면 다시 혼돈이 옵니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그래서 철학, 과학, 종교는 이런 거니까 종교가 신앙에 매몰되고 철학을 만약에 반기해버린다. 그러면 그 종교는 인류에게 어떤 이바지를 안 하기 때문에 착취만 하는 종교가 돼요. 신자들을 착취하기, 겁져서 착취하기 위해서 전제하는 것밖에 안 되고 좋게 말하면 위로를 주는 정도지 심리적 위로를 주는 정도지 철학적 대안을 제시 못하는 종교는 고등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고등 종교들은 그런 대안들을 제시했다고 인정받은 종교인데 문제는 뭐냐면 철학은 과학이랑 달라서 그냥 성과가 나오면 모두가 그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또 자기 내면에서 철학을 갈고 닦고 자기 내면에서 진리를 직관해야 스스로 자기 삶에서 선악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철학은 한 번 결과물 발표하고 끝내서 안 된다고요. 과학처럼. 날마다 날마다 그 종교의 신자들이 그리고 그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서 신성을 만나고 성령의 지혜 불성의 지혜 공성의 지혜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해 가면서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실천적인 그런 도움까지 없다면 철학은 금방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철학 사라진 거예요. 노노 맹자 쓸 양반들이 이제 안 나와요. 성경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안 나오고 이해도 못해요. 이제 그런 고전을. 그럼 이게 뭔가요?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물질문명으로 치면. 어디서 만약에 가정입니다. 한 2500년 전에 UFO가 하나 발견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선도 못 대요. 조작법도 몰라요. 고대 인류는 이걸 다룬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우린 못 다뤄요. 매뉴얼이 없으니까.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폭이 돼요. 이게 문명의 태화 아닙니까? 지금 노노 맹자, 성경, 노자, 주역 이런 거 몇 개만 들먹여도 여러분 그거 정확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정보 부족으로 해석 못 한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충분히 해석해야 됨에도 철학 공부를 안 해서 해석을 못 한다.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종교, 철학, 과학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마침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고 해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시작을 너무 무겁게 했죠? 말 나온 김에 제가 어제 강의 때 소개해 드린 그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무극, 태극, 황극 이래야 이제 편하니까. 제가 이번에 원불교 강의하면서 그림을 좀 준비했어요. 그림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 학당에도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극은 텅 빈 거. 태극은 한 점 영지가 빛나는 거. 그리고 황극은 이 자체가 그대로 옵니다. 아시겠죠? 이 무극, 태극 이 자리에서 현상계가 나오는 거. 여기 현상계입니다. 그림 이해되시죠? 텅 비었는데 점이 하나 생겨서. 자 천부경, 무에서 하나가 나오더니 하나에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텅 빈 중에 오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음양오행이 있었겠죠? 이치가. 텅 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점 영지가 생겼을 때 이 영지가 한 점 이 참나가 뭘 직관해요? 음양오행의 원리를 직관하고 있어요. 밖으로 표현이 안 됐어도 자기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고 어려운 얘기 같죠? 여기까지가 지금 참나의 세계인데 이미 완결된 세계에요. 무극, 태극은. 여기는 이제 현상계와 함께 구르는 세계니까. 현상계가 지금 안 등장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이 상태가 별게 아니라 여러분이 명상을 해가지고 무극, 태극 구분보대도 좋아요. 명상합시다. 저희가 나라는 존재감이 있으시죠? 지금 이 I am. 나라는 존재감이 있으시죠? 그러면 네. 근데 텅 빈 거 같죠? 텅 빈 중에 생각감정 오감이 없으니까 텅 비었고 딱 거기에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 계시면 그 상태 오래 계셔보시면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자비로워지고 정의로워지고 바뀝니다. 남한테 대해 인자해지고 남한테 제일 못짓게 마음이 바뀌고 진실을 수용하고 겸손해지며 더 자명해집니다. 그게 뭔 짓이냐? 지금 인, 의, 예, 지, 원리를 여러분 참나가 직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관이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반영이 돼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하나가 이거예요. 실제로 반영이 돼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바꿔놔요. 이 놈이. 속에 참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참나 상태로 있어 보면서 내 마음이 변해가는 걸 보면 참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죠. 내가 참나 안에서 뭘 느꼈기에 왜 내 마음이 자비로워졌죠? 참나 안에서 뭘 느꼈기에 왜 내가 더 정의로워졌고 더 자명해졌고 더 겸손해졌죠? 뭐가 있었을까요? 단순히 텅 빈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텅 빈 중에 이미지가 꽉 차 있다가 내가 그거를 참나로 정확히 직관하고 있다가 현상계에 표현해 내더라는 거죠. 이 소식을 계속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여섯 개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아시면 여러분 아공, 복공, 구공 다 아시는 겁니다. 아공, 복공, 구공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기까지 하면 아공 아셔야 돼요. 이해 되세요? 아공이 별거입니까? 텅 빈 중에 몰라하고 몰라 괜찮아 하고 있다가 나라는 존재감이 있다는 거 알아차리는 거죠. 별거 아니죠? 아공. 참나의 현전 알아차리. 자, 이거는 뭡니까? 법공. 이거는 이거죠. 일단 선 빼고 자, 참나에서 그 참나가 알아차리니까 생각, 감정, 오감의 현상계가 나오더라 하는 것까지 알아야 법공이죠. 내 참나에서 이 우주 우주가 별거 아니라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더라. 왜? 난 이거밖에 인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참나로부터 나오더라. 그거 알아차리면 법공이죠. 그럼 이 부분 다음에 뭘까요? 구공. 그런데 여기까지 알아낸다고 해도 여기까지 알아내면 불교에서 견성도인이에요.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내 안에 이니예지 있다는 걸 알아야 내 안에 본래 이니예지 있다는 걸 알아야 이니예지를 직관하면서 이니예지대로 현상계를 경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황극의 세계니까 경영을 해야죠. 그래서 경영하려면 진리를 알아야죠. 근본 원리를 알아야 경영하죠. 근본 원리를 직관하는 게 여러분이 구공의 도리를 아신 거고 육바람이래 이니예지의 보편 법칙을 써가지고 내 마음이 탐진치에 빠질 때마다 돌려놓고 돌려놓고 하면서 경영하는 게 여러분이 우주에서 황극의 모습을 온전히 구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자 보세요. 무국 태극은 이미 완결되어 있는 세계예요. 여러분 안에 참나 이 우주의 신성 안에서 무국 태극은 완결되어 있는데 황극은 완결되어 있나요? 아니요. 황극은 진행 중입니다. 왜? 현상계를 잘 경영해야 황극이잖아요. 지금 이 참나는 비로자나 불이니 하나님이냐는 우주의 하나님은 현상계를 잘 경영하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참나는 현상계를 잘 경영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무국 태극은 여러분도 갖추고 있지만 황극을 얘기하려면 여러분이 깨어서 적극적으로 이 우주 진리에 동참해서 우주 진리대로 여러분 삶을 개조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황극이 구현됩니다. 이미 참나는 여러분을 잘 경영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이 잘못된 짓을 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고 이미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걸 잘 경영된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국법을 엄정히 정해 가지고 나라 경영 잘하고 있습니다. 국법대로. 그래서 어떤가요? 간빵에 어떤가? 간빵 만 원입니다. 죄 지으면 바로 잡혀갑니다. 우리나라는. 국법 잘 적용되고 있죠? 경영 잘 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참나는 경영이 잘 되고 있어요. 요즘 지옥 못 갈칠걸요? 티오가 안 나요. 일단 지옥 못 가고 좀 외곽에 있다가 나중에 티오 나면 일단 썰던 거 마저 썰고 받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면 법은 엄정이 집행되고 있고 분명히 경영은 되고 있어요. 참나가 우주를 이렇게 경영하고 싶겠어요? 감빵이 비길 바라지? 지옥이 비길 바라지? 그러니까 인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줘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인간의 영혼에서도 땅이 다른데 아니에요. 땅 인간 영혼 빼고 다른데 지금 다 잘 살고 있어요. 인간 영혼이 문제지. 땅에서라는 게 인간 영혼에서에요. 예수님이 뭐 강아지 붙잡고 너 성령 받아라 이랬을까요? 사람 붙잡고 했지. 왜? 사람이 제일 문제니까 땅에서. 사람이 적극적으로 성령 받고 견성해서 이렇게 하나님 진리에 동참해 줄 때 진짜 이 우주가 원하는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감빵이 텅텅 비고 지옥이 비어가는. 그래서 완결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 동참해 줘야만 이 우주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극의 영역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내가 해야 될 사명도 분명히 인지하는. 이 여섯 장 그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공 복공 구공 다 들어있어요. 무국 태국 한극 다 들어있어요. 제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고 우주는 시공을 초월한 불생불면에 진리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공부하시면 여러분 다 도인 되실 수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불생불면에 세계라는 얘기는 뭐냐. 진리가 더 생기지 않아요. 이해 되세요? 안심 되세요? 계속 진리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고요. 스마트폰처럼. 하나님은 그냥 고 하나님이에요. 시공을 초월해 계십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이 진리를 가지고 우주를 경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좀 여유가 생기지 않으세요? 여섯 장만 파면 된다고? 한국인이라면 시험에 능하잖아요. 이거 정도는 각종 족보와 온갖 걸 다 동원해서 명상, 각종 족보를 통한 접근, 종교적인 접근, 철학적 접근 하셔서 이거 다 내 안에 실제로 이게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돌아가더라 확인하시면 여러분 일지보살입니다. 여기서 딱 확인하면 일지보살. 일지보살은 이 우주에서 성불한 거랑 진배없게 여겨줘요. 화음경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답밖에 없거든요. 그럼 2지, 3지는 뭔 차이인가요? 쓰는 연륜이 달라가지고 쓸 때 더 요령있게 잘 써요. 육바람이. 다만 진리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그럼 이거 일지보살도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나요? 아니요. 왜 아니라고 하냐면요. 모든 진리의 핵심은 알고 있는데 써가면서 배워가야 할 진리가 무궁하거든요. 이래시죠? 진리는 이게 다인데 이니에지인데 이니에지를 써보시면 어때요? 날마다. 가족한테 써보고 기쁠 때 써보고 슬플 때 써보고 다 맛이 달라요. 상황 따라 사람 따라 다 달라요. 그러면 무한한 또 진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근본 원리는 이게 다인데 이 근본 원리가 어떤 식으로 보편 법칙을 통해 펼쳐지는지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우주는 무한한 경험을 하고 있고 무한한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런데 나침판은 잡고 여행해야죠. 동서남북은 알고 여행해야죠. 그게 일지보살 정도입니다. 동서남북 알고 천지분간 망망대해라고 여겼던 데서 이제 딱 자기가 잣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침판을 갖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일지보살 그래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통과한 사람들이다. 우주에서 볼 때 한숨 돌린 분이에요. 아이고 쟤는 이제 구원됐네 이제. 쟤는 이제 살았네 일지보살이. 그래서 태권도로 치면 검은띠예요. 아니 1단이나 2단이나 다 검은띠지 뭐. 근데 검은띠가 좀 더 발에 있냐. 막 깨끗하게 이제 막 받은 검은띠냐 차이지. 검은띠만 되면 여러분 살만하시겠죠. 그래서 강추드립니다. 일지보살 꼭 하시라. 그러려면 먼저 신사를 따시라. 일지만 또 쳐다보면 또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일지는요. 여러분 인격이 많이 다듬어졌을 때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를 일지되는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뭐 다 쏩니다 제가. 이러고도 안 되면 뭐. 저는 아무튼 하늘나라 가서. 저 다 친절히 설명했는데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마음 편하세요. 진리가. 시공을 초월했으니까 누가 업데이트를 못해요. 여기다가. 누가 새로 USB를 꽂겠어요. 참나에다가 뭐 어쩌겠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 단순한 진리로 이 우주 복잡한 우주를 굴린다는 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영과 일로 또 모든 걸 표현해내는 그런 또 컴퓨터의 세계처럼 음양을 가지고 음양 오행 팔게 해가지고 온 우주를 무한한 조합을 가지고 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윤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또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또 연구를 해야 돼요. 또 경험. 내 마음을 새로운 상황과 부딪히게 하면서 거기서 또 육바라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엄청난 탐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린 진리를 탐구해 가는 존재고 진리를 구현해 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세우는 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그걸 항상 나 혼자 알고 있지 않고 어떻겠다고요. 남들하고 공유해서 남들도 다 살맛나게 해 놓겠다는 게 이게 보살도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보살도는 제가 보살도란 말을 편해서 쓰지만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철학자의 길이에요. 철학자의 길. 철학 종교 다 망라해서 철학의 길. 그리고 사실은 인간의 길이에요. 인간이 원래 당연히 걸어야 하는 철학과 과학의 두 길 중에 철학의 길입니다. 철학의 길은 안 걸을 수가 없어요. 과학은요. 여러분 누구나 다 천문학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이 하면 돼요. 물리학도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되고 음악도 그 분야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면 돼요. 음치들은 또 아무래도 거기에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치치라는 건 그 분야에 지능이 딸린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지능이 높은 사람이 그 분야 해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철학은요. 인간이면 누구나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살이면 이걸 안 권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 중에 누구만 하고 누구나 안 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면 한 만큼 인성이 바뀌고 영성이 바뀌어서 그 사람 삶이 바뀌고 카르마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성에서 답을 못 얻고는 인생에서 답이 안 나온다. 그리고 이 수많은 윤회를 통해 이 우주를 경험하고 여행할 여행자들이 지금부터 바로 제대로 된 그 안목을 바른 안목 갖고 바른 나침판을 갖고 여행을 떠나야지 이건 언제라도 여행길에 언제라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이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살이니 군자니 철인이니 이렇게 부르는 거지 사돈이 다 사실은 하나의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철학의 세계를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봐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봐버렸고 하나님의 진리를 봐버렸고 우리 불성 안에 있는 육바람의 진리, 양심 안에 있다는 인위의 지신의 진리를 봐버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거 구현하는 것밖에 다른데 다른데 마음을 내는데요. 내다가도 딱 충돌이 나면 이거 구현이 더 먼저다 이렇게 정신 차립니다. 자꾸 돌아와서 또 이거 해놓고 또 이거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격 공개하는 거니까 사실은 늘 공개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또 정신 차리고 들으실 것 같아서 어제 강의 때도 했어요. 주중에도 했고 플러스 변, 마이너스 변 헷갈리실 텐데 제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오행을 하든가 육바람일 하든가 하나만 하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기분 따라 그때그때 그냥 육바람일로 그렸어요. 양심분석을 6개로 하시니까 6개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인위해지신 육바람일 다 여기 하나로 돌아가는 건 아실 거고 양심분석 하시면 이쪽이 선변이고 이쪽이 악변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대차대조표를 이렇게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자기 마음을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뭐랑 보냐 비교를 하냐 직관 여러분 참나를 가지고 참나 자리가 깨어있는 상태 명상 상태에서 직관을 합니다. 진리를 아까 이런 걸 직관하겠죠. 내 안에 내 안에 원래 지금 육바람일이 들어있다 하는 거를 들어있다 하는 이 진리를 이 참나가 직관하는 거예요. 참나가 직관하니까 그걸 합혀놓으면 그림이 이렇게 되죠. 참나가 내 안에 있는 참나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느껴져요. 참나만 있어요. 참나만 있는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참나가 원래 육바람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까지 어떻게 여기 알아내면 일제예요. 사실은 알아내가지고 자유자재로 쓰면 일제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 안에 있는 속성을 참나 안에 있는 속성을 알아내시려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 지금 이 탐진치의 마음은 여러분 호시탐탐 여러분 놀이다 확 끌고 가죠. 그럼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가 뭐가 튀어나와 주면 돼요. 불교에서 말한 보리심 양심이 튀어나와 주면 돼요. 중생심 튀어나올 때 보리심도 튀어나와 주면 돼요. 이게 이제 과하면 악으로 치닫고 이쪽은 계속 선을 쌓아가는 건데 지금 여러분 만약에 탐진치가 치성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바로 공부 어떻게 들어가시겠어요. 지금 탐진치가 이쪽이 지금 여기가 절반선이라고 치면 51% 지금 확 넘겼어요. 확 치고 들어왔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옆편을 보세요. 선은 어떻게 됐어요. 확 쪼그라져 있죠. 이 정도 치고 나왔는데 이쪽이 이렇게 쪼그라져 있어요. 만약에 선이 이쪽이 이름도 커지면 51% 이상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악이 확 쪼그라들죠. 옆이랑 비교해 보세요. 여기가 중간선이라고 하면 중간선 돌파한다. 탐진치가 돌파했다. 위험한 상황이죠. 이쪽은 찜찜한 상황. 이쪽은 자명한 상황. 이쪽은 선. 탐진치 자체가 악은 아닌데 제가 일단 이 좀 찜찜한 탐진치라고 가정하고 보세요. 찜찜한 탐진치. 이거 커지면 안 되는 탐진치죠. 악 쪽이죠. 그건 악이에요. 선을 넘은 탐진치는 악이거든요. 그냥 일반 탐진치보다는 선을 넘은 탐진치라고 보고 보세요. 이게 커지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이렇게 커져도 안 돼요. 마이너스 1이요. 무조건 포인트 까먹는 거예요. 이 생각은. 이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이 짓은 하면 안 돼요. 하고 있어요. 이 짓은요. 해야 돼요. 무조건 하면 플러스 1이에요. 명상. 뭐냐. 육바람이라고 하면 되죠. 육바람을 뭐든지 하면 명상을 하고 분석을 하고 베풀고 남한테 죄 안 짓고 진실을 수용하고 한 번 더 힘을 내고 정진을 하고 이거 지금 다 육바람 1쪽 좋은 쪽이잖아요. 이쪽에 그거 하나 할 때마다 플러스가 되고 그 반대되는 탐욕. 선을 넘은 탐욕. 선을 넘은 분노. 선을 넘은 어리석음이 작동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 느껴질 겁니다.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 이럴 때 이런 실전 속에서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실존의 세계가 겪는 하여튼 실전적인 이런 난국에서 역경에서 우리가 공부법을 찾아보자고 일지되는 길도 여기서 찾아보자고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무조건. 학단강의 공부하신 분은 뭡니까? 무조건 참나 집중해야죠. 무조건 몰라죠. 몰라. 선정바람이를 써야죠. 무조건 몰라. 몰라하면 뭐가 따라오죠? 자명. 이 안에 반야가 들어있습니다. 몰라하면. 자, 이걸 일단 한 세트로 해서 무조건 몰라 때려야 돼요. 몰라 때리고 나면 몰라 때리면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뭔가 자명하다고 알고 있던 것들이 반야가 직관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탐진치에 휘말려 가지고 그리고 놓치고 있었던 것들 있죠. 알지만 못 붙잡고 있었던 진리들을 여러분이 몰라 하고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돼요? 딱 직관이 돼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않았던 자명찜찜의 느낌이 이 직관이 잣찜으로 와요. 이러면 자명하지 이러면 찜찜하지 이거 아신다고요. 이미 진리를 육바람일을 여러분이 다 꿰뚫어 보시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육바람일이 원래 있으니까 진리의 알맹이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터드가신 살면서 명상만 해도 고놈들이 딱 힘을 얻습니다. 참나 상태가 되면 애고가 힘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항상 두 가지 51%를 강조합니다. 이번 기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정리해 두세요. 저거 놔두면 또 할 텐데 그러지 마시고 또 할 때 하더라도 자 참나 애고와의 싸움이 있고 양심과 선을 넘은 욕심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선을 넘었다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욕심이 다 악은 아니니까 선을 넘은 욕심과 양심의 싸움 애고와 참나의 싸움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해야 좀 선명하게 대비가 되죠. 자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냐? 지금 여기서 하셔야 될 일은 몰라를 할 때 신경 쓰실 일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 지금 양심 욕심 신경 쓰지 마세요. 몰라 할 때는 뭐만 신경 써요? 내가 지금 이 탐진치에 빠져서 양심은 쪼그라들었고 탐진치는 치성에 있는 이 애고의 마음을 볼 거냐 참나만 볼 거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먼저 뭐만 봐야 돼요? 참나 51%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막 마음에 양심과 욕심이 싸우고 막 번뇌가 치성해졌더라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몰라 하고 그냥 깨어 계시라고요. 몰라 하고 놔버리고 참나 내가 현존한다는 것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만 만족하시면서 잠깐 5분이라도 쉬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 좋은 일이 일어나냐 애고가 힘이 작아지고 참나가 힘이 커지면서 참나가 원래 지니고 있는 속성이 여러분한테 드러나요. 그걸 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참나 상태에 있다 보면 참나가 지니는 원래 좋은 속성이 여러분의 속성이 돼 버린다고요. 알고 있는 게 돼 버려요 이미. 여러분 점점까지는 진리를 모른다고 했는데 몰라 하고 괜찮아 하고 참나랑 하나로 있었더니 참나의 성질이 내 성질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질은 이런 중생심 애고의 성질과 참나의 성질인데 애고의 성질은 탐진치고 참나의 성질은 육바람입니다. 참나랑 하나로 있으니까 어때요? 참나의 성질이 내 성질이 되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형상이 돼요. 혈육의 자녀로서의 형상만 갖고 살았는데 죄성만 갑자기 성령과 하나가 됐더니 성령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이 내 형상이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지금 참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직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기울일 게 아니라 명상만 잘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진리를 그냥 알고 계신 상태가 돼요. 왜? 참나가 돼 버렸으니까 성령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나로만 머무셔도 여러분 그 안에 반야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해서 알아내신 만큼 진리를 직관하게 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마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선정과 반야를 먼저 쓰시면 반야 중에 직관을 먼저 쓰시면 선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깊은 명상에서 이 반야가 작동해서 직관을 하게 되면 이 반야가 더욱 확장 돼 가지고 이제 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 현상계로 돌아왔을 때 분석을 잘 하게 돼요. 좋은 양심 분석이 나옵니다. 아 요건 이렇게 하겠는데 이 직관은 근본 원리입니다. 말할 수 없지만 참나 안에 어떤 형체도 없지만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몰입을 뭔가 느끼게 돼요. 그걸 직관이라고요. 느낌으로 알게 돼요. 직관은 느낌이에요. 이런 감각적 느낌은 아니지만 영적인 느낌이에요. 알게 됐는데 고놈을 언어와 하면 어떻게 돼요? 언어와 하면 내가 당해서 싫은 건 안 해야겠구나. 저 사람한테 내가 요거는 양심에 참아 못할 뜻이구나. 왜? 내가 당해서 싫으니까 하지 말아야겠구나. 인욕 이 사실은 진실이니까 수용해야겠구나. 정진 양심에 어떤 난관이어도 최선을 다해내는 게 옳겠구나 자명하겠구나 판단은 항상 자명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겠구나 늘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런 좋은 생각이 나면서 이 상황은 어떻게 풀어가야겠다고 분석이 나와요. 그쵸? 그 분석이 나올 때 여러분 바른 육바람이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풀 수도 있고 정진도 할 수 있고 이제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인욕도 해보고 자 사막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부분은 선정이 줍니다. 선정 선정 속에서 직관을 있으니까 선정이 주고 선정과 지혜 직관에 바탕으로 둔 분석을 가지고 지혜를 개발했고 정 해 개 그 다음 그거를 실천했어요. 개율 사막으로 말하면 개정해가 지금 날마다 날마다 닦여야 됩니다. 자 언제 좋냐 역경이 왔을 때 경계가 왔을 때 경계를 만나서 순경이건 역경이건 마음이 여러분 순경에도 탐진치가 터지죠. 와 이건 내가 다 내 거다 역경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된다. 또 그때는 이제 분노가 폭발하겠죠. 탐진치 중에 순경을 만나면 탐욕이 더 치성해지겠죠. 와 이거는 뭐 다 물반 고기반일세 하고 막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고 근데 역경을 만나면 이제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타오르고 아무튼 어리석고 양쪽 다 이렇게 탐진치가 이렇게 놀 때 역경을 만났을 때 바로 몰라 한번 해 보실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모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몰라는 참나와의 합일이기 때문에 참나와 바로 합일하고 에고보다 참나를 더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참나의 속성이 나를 지배한다. 다른 말로 참나 상태에서 우리는 참나의 속성을 근본 원리를 직관하게 된다. 근본 원리, 보편 법칙 두 개밖에 없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두 개 자꾸 쓰는데 형의상은 근본 원리, 형의하는 보편 법칙. 양심 분석할 때 여러분 좀 찜찜한데 그게 보편 법칙이에요. 어떤 법칙을 어겼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찜찜한데 근본적으로 왜 이걸 내가 찜찜히 하는 걸까 사랑하지 않으면 찜찜한 거다 하는 게 근본 원리로 박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속에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나오면 집 나오면 한 사람이 방문 열고 나오면 보편 법칙 야 들어가 있어 들어가면 근본 원리예요. 근본 원리는 참나 안에 있는 양심의 정보고 보편 법칙은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분석을 해 가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그 정보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근본 원리를 직관한 만큼 여러분 양심 분석에서 탄력을 받습니다. 더 잘 돼요. 명상을 하고 나서 하면 잘 돼요. 이런 거는 이해해야지 뭔가 알 수 없는 좋은 생각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화 되는 게 이때입니다. 좋은 말로 나와요. 명상 때 받았던 좋은 느낌이 좋은 말로 나와요. 자기 말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면 실천도 잘 될 확률이 더 높겠죠. 이렇게 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회로만 그려놨는데 1회성으로 그게 아니라 이게 돌고돕니다. 실천한 걸 가지고 또 피드백을 해야죠. 보세요. 분석한 대로 실천하고 실천한 대로 분석해 보세요. 해봤더니 어떻더라. 양심 분석 또 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여기서 깨달은 좋은 양심의 분석 내용을 가지고 뭘 하세요? 선정에 들어서 또 직관해 보는 거예요. 또 선정에 들으면 몰라가 불순물을 털어주고 내가 알아낸 진리가 진짜 진리인지 알려면 여러분이 분석해서 결론을 딱 내신 다음에 명상에 들어가 보면 참나 51%가 돼 보면 자명한 것만 살아남고 불순물들은 날아가 버립니다. 참나 상태에서 보면요. 불순물들은 찜찜하게 보여요. 찜찜 찜찜. 직관이 뭐라고 신호를 보내냐면 찜찜하다고 그래요. 맞는 것들은 자명하다고 그래요. 여기서 한 번 또 불순물을 출연해요. 그걸 가지고 또 분석을 해가지고 실천해 봐요. 이제부터 아시겠죠? 이거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계속. 고수가 되는 비결입니다. 몰라 괜찮아 이쪽은 요 반야들은 요 두 개 다 해가지고 자명 자 몰라 자명 실천 몰라 자명 그러면 몰라를 통해 자명한 진리를 직관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 아는 만큼 분석해서 실천해 보는 거 그럼 보세요. 분석해서 실천해 보는 세계가 뭡니까? 현상계에서 이제 플러스 1, 플러스 1 쌓아가는 세계 탐진치가 취성했는데 분석을 해보고 반야바라밀이 분석한 다음에 나머지 바라바라밀이 출동해서 실천을 해버리면 이 보리심 쪽이 쌓여가죠. 점수가 이 탈선한 쪽이 아니라 선을 지키는 쪽이 쌓여가죠. 그러면 뭐가 되죠? 양심 51%가 돼요. 이때 그래서 참나 51% 만드는 법하고 양심 51% 만드는 법은 달라요. 원래 같은 데에 이름을 구분했어요. 헷갈리실까봐 이 느낌 오시죠? 자 참나 51% 만드는 법은 명상에 잘 드시면 돼요. 양심 51% 만드는 법은 어때요? 육바라미를 실천을 잘해야 분석을 잘하고 실제 잘 실천을 해야 내 마음에서 탐진치를 이겨냅니다. 양심 그래서 이거는 정적인 공부 이건 동적인 공부에서 모든 종교나 철학에서 기본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면 다예요. 그 요즘 제가 이제 강의 지난주에 시작한 원불교도 이건 고요할 때 선 이건 움직일 때 선 그래서 무시선이라고 그래요. 시도 때도 없이 닦는 선 어떻게 닦느냐? 일 없을 때는 원불교식 표현이에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유지하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움직일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선을 넘은 욕심이니까 불의를 제거하고 양심을 정의를 양성하라. 이게 탑니다. 근데 이게 원불교만 있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경과 의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경의검이 있어요. 그 난명 조식 선생이 산청 쪽인가요? 거기 가면 박물관에 이런 기념관에 있습니다. 장도를 품고 다니셨는데 한쪽에는 경 한쪽에는 의 의 좀 자세히는 뭐라고 쓰냐면 내명자 경 안으로 광명한게 경이고 왜 단자 밖으로 딱 끊어버리는게 끊을 단자 잘라버리는게 의다. 이게 같은 얘기에요. 고요할 때는요. 안으로 광명하게 정신을 밝게 깨어서 뭘 해요? 일심으로 진리를 직관하고 있어야죠. 움직일 때는요. 밖으로 불의를 바로 제거하고 지금 안으로 진리를 직관할 때가 경 밖으로 탐진치를 잘라버리고 마음을 바로 양심 쪽 이 승리하게 도와주는게 위 경의검 해서 딱 그거 하나 품고 경의 그리고 방울 두개를 차시고 거기 방울에 별성자가 별처럼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성성자라고 해서 방울 이름을 성성자라고 해서 성성 써놨어요. 성성자 소리 들을 때마다 정신 차리라고 무섭죠? 아니 고수에요. 고수도 그렇게 공부하는데 보통 보면 고수가 공부하고 있죠. 하수들은 놀고 있어요. 딱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쵸? 아니 고수들은 밤낮에 없죠. 자기는 요령을 아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죠. 하수들은 요령도 잘 모르겠기 때문에 많이들 쉬고 계시죠. 그래서 이 보살도가 안 되는 보살도가 안 되는 이유도 그런 거지만 보살도가 노력해야 되는 분야도 그거에요. 고수들이 빨리빨리 알기 쉽게 소개해서 하수들도 빨리 재미 붙여서 따라올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게 다에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테니스 덕후에요. 온 국민이 테니스 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에 초보자도 따라하는 테니스 3분도 길면 1분이면 따라하는 테니스 이런 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살도죠. 똑같아요. 제 마음이 1분이면 따라하는 견성의 비결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사기꾼들도 올립니다. 자기도 사실 견성 못 해봤지만 이러면 혹하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사기꾼하고는 구별하셔서 진짜 보살들도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 잠 안 자고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어떻게 하면 테니스를 더 보고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철학을 더 보고 갈 것인가 철학 덕후는 이 집 밖에 할 게 없어요. 자기 공부 공부에서 알리고 중생들 바로 삶에 왜? 중생들은 지금 내가 모르는 곳에서 탐진치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이 경영이 심란할 걸 아니까 이 진리에 비춰보고 내 마음을 경영하면 되는데 참나자리에 비춰보고 내 마음을 경영하라 이걸 이번에 강의하는 원불교에서는 대조한다 그래요. 참나가 둥글죠. 둥글다는 건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꽉 차 있다는 걸 말합니다.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꽉 차 있는 참나를 보면서 내 마음을 대조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탐진치 쪽 마음이냐 보리심 쪽 마음이냐 그런데 탐진치 쪽 보세요. 마음이 둥그니까 보리심 쪽 마음은 둥근 마음이겠죠. 모나지 않고 둥글게 육바라밀이 꽉 차 있는 균형을 잡고 있는 이쪽은요. 모나 있어요.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모진 마음입니다. 모진 마음이에요. 심지어 더 하면 더 뾰족하겠죠. 뾰족한 마음 뿔난 마음 뿔난 마음 뿔난 마음 둥근 마음 둥근 마음은 육바라밀로 어떤 일이든 처리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몰라 괜찮아 자명 자명의 확장 실천 자 모난 마음 삐진 마음 뿔난 마음은요. 반대로 하죠. 탐진치 탐진치 몰라 아니 알아 나 괴로워 나 탐내고 있어 다 알아 안 괜찮아 절대 안 괜찮아 이게 해결되어야 괜찮아 이거 어리석음 자명이 아니라 이제 어리석음 어리석으니까 더 뿔이 나고 더 마음이 차가워지고 자 이쪽은 또 보세요. 봄 여름 쪽이잖아요. 가을 겨울 쪽이죠. 변이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봄 여름 쪽은 못해요. 따뜻한 마음 이쪽은 차가운 마음 이쪽은 남을 도와주려는 은혜의 마음 이쪽은 나 살기 위해 너도 짓밟아야겠다는 해악을 끼치는 해로운 마음 가족 간의 싸미나도 이 마음으로 쓰세요. 이 마음 쓰세요. 너 죽고 나 죽자는 마음을 쓰세요. 너 살고 나 살자는 마음 천지차입니다. 이 마음을 쓰면 이 가족은 바로 이제 풍전등화에 놓입니다. 애들은 떨고 있고 부모들은 지금 화나 있게 그렇죠. 풍전등화 금방 이루어집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복수해 주겠어.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쪽은요. 육바람 일로 갚아주리라. 달라요. 너도 살고 나도 살려면 이 길이 답이다. 상생에 지금 답을 찾고 있고 이쪽은 상극 내가 너를 이겨버리라. 서로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상생 상극 진리에 따르는 마음 진리를 어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 차가운 마음 자, 가을 겨울 되면 딱딱하죠. 만물이. 딱딱한 마음 이쪽은요. 부드러운 마음 생기가 있는 마음 이렇게 서로 달라요. 얼굴에 다 편해요. 둥근 마음 갖고 계시면 얼굴이 동그랗다는 게 아니라 원만해 보입니다. 원만해 보인다는 말이 요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만 얼굴이 후덕하세요. 뭐 이런 근데 이제 얼굴은 어떻게 생겼건 간에 빛이 따뜻하고 생기가 돈다는 얘기예요. 원만 육바람이 원만하게 갖춰져 있어 보여야 되고 안 그러면 생긴 거는 뭐 후덕해도 마음이 차가워지고 그 한 사람들은 얼굴이 안 좋죠. 저 누구 치겠다. 뭐 이런 마음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다 편해요. 이런 얼굴로 가정 집에 들어가 딱 있으면 온 집안이 같이 얼어붙죠. 막 냉기가 갑자기 가족 하나가 들어왔는데 집안에 냉기가 흘러요. 근원지가 딱 저놈이에요. 여기서 냉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말도 안 해요. 뭔가 이렇게 속이 틀어지는 다 알죠. 가족들이. 이게 그냥 알리려고 안 해도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 우리는 관계 속의 존재라 내가 있는 그 관계망에 내가 또 바이러스를 뿌리게 돼요.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나만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라 옆 사람까지 다 같이 끌고 들어갑니다. 다 같이 차가워지게 만들어요. 이 양반은 반대죠. 이게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소인배 심하면 소시오패스 자기 살자고 남 다 끌어들여서 망치는 이쪽은 나 살려면 남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근데 그 안에 이 비밀까지 아신다면 이렇게 가시다가 보세요. 내 안에 육바람이 내 안에 다 있다는 걸 학당에서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근데 몰라를 해봐요. 몰라를 하면 나 나름대로 직관되는 게 있죠. 하다 보면 직관이 별게 아닙니다. 그냥 느낌이에요. 그냥 느낌에 아 내가 좀 뭔가 잘못했던 것 같네. 이제 분석이 달라져요. 뭔가 느끼고 뭔지 몰라도 돼요. 뭔지 처음에는 느끼고 분석해 보면 어떻게 돼요? 육바람 분석을 해보시면 육바람 분석이 더 잘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예리한 분들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내 안에 육바람이 있구나 하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그냥 좋은 명상 중에 좋은 느낌 받았는데 왜 그 느낌 가지고 육바람을 분석하면 육바람을 분석해도 잘 되냐는 말이에요.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또 실천해 봐요. 실천하면서 내 육바람 분석이 더 자명했는지 또 혹시 찐찜한 부분 없었는지 분석해 봐요. 그러는 중에 다시 몰라를 하니까 느낌 또 달라요. 그렇게 분석을 잘 하고 명상이 드시면요. 느낌이 또 달라요. 더 선명하게 느낌이 옵니다. 확실히 내 안에 뭔가 사랑이 터져 나오는 게 있는데 명상 참나 상태에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그게 내 마음에 일으키는 변화를 보니까 확실하게 내 마음을 자비 쪽으로 돌려놓는 게 확실하다. 점점 의심이 커지죠. 내 안에 분명히 뭐가 있다. 만나고 나면 분명히 재짓기 힘들어진다. 뇌물을 받기로 했는데 하고 났더니 뇌물을 안 받고 싶어진다. 이상하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 이런 좋은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게 분석이 되고 실천이 되면서 내 인격이 실제로 양심 51% 이상 승리로 인도되고 바뀔 때 내 인격이 바뀌어 갈 때 여러분 그 생활이 오래 됐을 때 어느 날 어떤 날이 딱 오겠죠. 어느 날 문득 딱 그냥 명상에 들었을 때 뭐가 직관될까요. 그동안에 모든 공부한 내용을 딱 분석해 가지고 명상에 드는 거죠. 사실은 어느 날. 전날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딱 명상에 들었는데 어느 날 내 안에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느낌으로 확실히 알겠다. 육바람일이 꽉 차 있고 그 육바람일 그대로 꽉 차게 해야 선이다. 이 중에 하나만에서는 선이 아니다. 이 정도의 지혜가 선명하게 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어느 날 질적으로 내가 한 단계 점프했다. 육바람일이 내 안에 살아 있고 나는 그대로 실천한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서 그전하고 다르게 육바람일을 확실히 직관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내 마음 안에서 육바람일이 날마다 터져 나오는 걸 이제 느낀다. 체험적으로 느낀다. 분석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체험적으로도 느끼고 참마 안에서도 또 그걸 직관할 수 있다. 이런 삶이 딱 이루어질 날이 오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겠죠. 웬만하면 오겠죠. 일지보살이. 웬만하면 일지보살 되실 수 있다는 얘기에요. 좋은 결론이 도출됐죠. 여러분 웬만하면 일지보살 될 수 있다. 안 하는 데는 장사 없다. 공부 안 하는 데는 장사 없습니다. 아무리 부처님들 자질이 있어도 안 하면 못 가는 거고 하면 된다. 아무리 어리석어도 하면 부처 될 수 있다. 일지면 성불입니다. 이미. 왜? 일지가 알아낸 진리가 십지가 알아낸 진리랑 같거든요. 근본 원리 차원에서는 물론 적용 차원에서는 다르고 근본 원리도 얼마나 더 깊게 꿰뚫어보느냐는 다르겠지만 뼈대는 똑같다. 아무튼 핵심. 뼈대는 똑같다. 그래서 불교에서 일지보사를 통달이라고 그래요. 이미 통달 해버렸다. 통달이 다음이 뭐냐면 이제 2지부터 쭉 올라가는 거. 십지를 향해 가서. 거기까지가 뭐냐면 2지부터 십지까지 쭉 가는 게 이제 수학인가 그래요. 계속 배워가는 경지. 통달은 이미 했어요. 그래서 도노 점수에요. 이미 도노는 해놓고 내가 깨달은 바를 현실에서 더 자유자재로 실천하려고 적용해 가는 경지에요. 이치는 알았고 이치대로 살려고 노력해 가는 경지. 왜냐면 이치 알아도 그렇게 안 사라져요. 처음에. 육바람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알아도 내가 얼마나 욕심이 휘둘리는지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바울이 이런 성화 단계까지 오신 분이 확실해요. 왜냐면 자기 안에 보세요. 성령으로 구원받았고 성령의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데 성령의 진리 성령의 진리를 직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양반이 성령의 지혜로 직관하는데 성령의 진리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몸안에 탐진치 죄의 그 법 사망에 이르는 법을 좋아하는 게 여전히 있더라. 공고하다 내 마음이여 하면서 한탄하는 장면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런 한탄이 나오는 게 일지보살 이제 일지보살 을 향해 가거나 일지보살 됐거나 하는 분들이 느끼는 그 한탄이에요. 그 전에 한탄과 달라요. 그 전에 뭐예요. 와 성령이랑 있으면 끝내준다. 이 정도 환호하고 그 경지에 만족해 있다가 하나님의 진리까지 알게 되니까 내 인격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게 그때부터 공부가 힘들어요. 이제 뭔가 벽이 느껴집니다. 기쁘다가 벽이 느껴져요. 또 이 어떤 한 단계를 돌파하면 일지가 되면 또 기뻐지겠죠. 이제 확실하게 내가 답을 알았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이 법 이쪽 탐진치 쪽도 있다. 이제 더 노련하게 노련하게 제 앞에 가보자. 그러면서 2지 3지 4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7지 8지 넘어가면요. 이제 이 부분에서 자유가 와요. 내가 내 탐진치를 다스렸다. 깔끔하게 다 없앤 건 아닌데 내 나는 항상 양심 쪽 51%를 유지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는 탐진치가 치고 나올 수 있지만 나는 바로 그걸 그대로 일어나는 대로 51% 이상으로 돌려놓을 자신이 있다. 나는 늘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7지 8지입니다. 거기서 또 더 실력이 늘면 바둑에서 입신의 경지 구지보살까지 올라갑니다. 신령하다. 육바람을 하는 게 육바람을 부리는 솜씨가 신령하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당했다. 내가 견성해버렸다. 너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경지 있죠. 어떻게 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한테. 내가 변해버렸어. 왜 저 사람 옆에 가면 내가 지혜로워지고 깨어나고 육바람을 쓰는 솜씨가 귀신 같다. 이게 지금 좋은 의미의 귀신입니다. 하나님 같다. 입신의 경지 구지보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일지를 따놔야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일지 전에 뭐 붙어야 되냐. 기독교로 이게 성화의 문제라면 칭의 선정과 반야를 통해 참나를 꿰뚫어보셔야 돼요. 선정 속에서 딱 참나를 정확히 직관하고 최소한 반야로까지 이제 분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났네. 아니면 내가 견성했네. 요 정도까지는 아셔야 요 실천은 아직 뭐 기본 큰 죄 안 짓고 실천 아직 큰 걸 기대하진 않더라도 요 정도 선정과 반야에서 답이 나와주면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로 실천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그 성화의 경제고 이렇게 다 종교마다 다 있어요. 그 내용이 학당식으로 이해하셔서 잘 구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몰라 자명 실천 그래서 저희가 3대 지침이 별게 아니라 견성역을 통해서 선정에 어떤 식으로 선정해 드시는 게 좋은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아공 복공 구공 깨달으려면 진리를 직관하려면 어떤 식 선정으로 여러분 마음을 몰고 가는 게 좋은지 자 아공 복공 구공을 얻는 데 최적의 선정과 그 선정 상태에서 진리가 어떻게 직관되는지 써놓은 겁니다. 이 견성요결은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는 그때 이제 여러분이 정확히 어떤 진리를 직관과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가해야 되는지 말로도 해야 돼요. 분석으로 참나는 뭐고 에고는 뭐고 참나와 에고의 관계는 뭐고 현상계는 어떻게 굴러가고 육바람일이 왜 우주의 최고 기준이냐 이거 자기가 정확히 답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천 삶에서 14조로 여러분 아공 복공 구공 깨달은 진리를 실천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실천 지침 일종의 계율이죠. 홍의각당에 저희 계율은 뭐 나 뭐 왜 다른 신 모시지 말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참나 저희는 행복하게 인도합니다.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라. 나로 좀 만족해줘 뭐 이렇게 얘기 나가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참나 찾지 말라 이러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신이 하나지 둘입니까.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뭐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참나 자리에서 만족하라 쉬어라. 거기서 힘내서 어떻게 살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교 서로 표현이 다르지 방편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서 그렇고 문화가 달라서 그렇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깨달으신 분들이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혼자만 알고 있기 뭐하니까 계속 가르쳐 주신 게 역사상 남은 게 철학책 그리고 종교 경전들입니다. 거기서 우리 뭘 얻어야 되냐 철학의 진수를 깨달아서 이 시대에 맞는 철학을 세워야 됩니다. 종교도 이 시대에 맞는 종교가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갈 시대는요 여러분 권위주의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린 친구들을 권위로 찍어 누르겠다 안됩니다. 저는 이 시대를 좋아합니다. 서양에서 물병자리 시대라고 동양은 계벽이라고 그래요. 물병자리가요 물병을 이렇게 붓고 있는 형상의 별자리입니다. 이 물이 상징하는 게 뭐냐 동서양 같아요 지혜입니다 지혜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시대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의 시대입니다. 지상천국이 올 거다 이제 하느님 나라 온다 하는 그 시대가 그거예요. 구약에 뭐라고 돼 있냐 이건 신약도 아니에요 구약에 나온 거예요. 그 시대가 되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퍼부어져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꿰뚫어보고 자기 안에 자기 영혼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지키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말한 이거 아닙니까? 누구나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새겨진 진리, 율법을 자, 진리를 알고 율법까지 꿰뚫어본 다음에 보편 법칙인 율법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스스로 다 실천하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을 알라라고 권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 이게 구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신약의 시대 새로운 언약의 시대다. 구약은 가고 그 시대가 올 거다. 그게 지금 뉴에이지라고 하는 물병자리 시대고요. 그게 모두에게 진리를 퍼부어 주는 시대고 동양으로 치면 인류 전체가 업그레이드되는 그 진리를 가지고 개벽의 시대.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고 개벽이에요. 열개, 열벽. 열리고 열린다. 새천지가 열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는 성경 얘기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개벽. 개벽은 됐고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저는 참나, 성령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이런 진리에 따르는 삶이 양심적인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빕니다. 제가 이렇게 선, 악변으로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선과 이 악 쪽 그냥 양심, 욕심이라고 안 하고 양심과 욕심은 욕심인데 선을 넘은 찜찜한 욕심이라고 구분해 드렸어요. 평소랑 다르게 왜냐 이거는 선, 악변 서로 싸우고 있는 영역이니까 욕심과 양심 딱 구분해가지고 선명히 체크해 보시라고요. 찜찜한 건 하지 마시고 부려도 되는 욕심은 괜찮습니다. 근데 찜찜한 거는 왜냐 이거는 양심이 통제 영역 안에 있으니까 근데 양심을 넘어선 욕심은 이쪽에 마이너스 1을 만듭니다. 마이너스 포인트를 분명히 만드는 것 들은 데 대해서는 아주 조심하시라. 평소에 제가 양심과 욕심 대결하고 좀 보다는 또 구체적으로 지금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양심과 욕심의 대결을 가지고 설명드렸다. 이 말만 부연해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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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